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황성민이고요. 경남FC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적하게 되었습니다. FC서울이라는 K리그를 대표하는 팀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. K리그를 대표하는 팀으로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팬들 앞에서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대됩니다. 올 시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영광 부탁드립니다.